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화의 가능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변화하는 것인가요?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한 문화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에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로 나타난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에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화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호 유기적 관계입니다. 유기체라는 거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유기체와 같다. 유기체로서 결국 전체를 나타낸다. 여러분들 제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죠? 머리가 있죠? 그래서 이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모여서 저라는 한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눈과 귀와 코와 입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눈이 아프면 귀가 같이 아플 수도 있고요. 눈이 아프면 귀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먹는 게 귀찮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형성하는 전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문화의 속성 중에 바로 상호 유기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이것이 시험의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 아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개념을 짚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역사성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산물이다. 사회 경험의 축적이다. 역사적인 산물 사회 경험의 축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를 통해서 수세기 동안에 축적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갖고 있다. 유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민족이다라고 하면 몇 천년의 역사를 갖고 이어져 내려온 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산물이면서 경험이 축적되어졌다라는 거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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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 위에 하나의 역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의 속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흔히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인 유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쌀과 김치를 먹는 식생활, 춘향전, 심청전 같은 고전 문학들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승된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성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의 전승 과정에서 문화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며 한 세대가 만든 문화의 내용에도 다른 삶의 형태가 가미되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화는 상대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상대성이다. 서로 반대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삶의 총체적 유형으로 나타나는 문화 역시 다양한 형태.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쪽에 필리핀, 태국, 또 캄보디아, 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들로 들어오거나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음식을 또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띄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화는 상대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식 때 검은 옷을 입는가 하면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하얀 옷을 입기도 한다는 것. 서로 상대성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또 한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 역사성을 존중하고 타 문화를 자기 시각에서 같이 평가하지 않는 것을 문화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상대주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화상대주의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의 문화를 우리 문화보다 못하다. 라고 바라보지 않는 시각을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표하세요. 다양성과 역사성, 고유성, 그리고 독창성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죠. 문화상대주의 기억하시고요.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만약에 무시하고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문화를 이해하려 할 때는 문화우월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문화상대주의의 반대 개념은 문화우월주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공유라고 하는 의미 기억하시죠? 무언가 함께 함께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행동이나 노력으로 문화를 바꿔놓을 수는 없다. 개인의 행위는 단지 개인적인 습관일 뿐이지 문화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형태가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었을 때 문화라고 합니다. 공유된 문화로 인해서 사회 성원들은 서로가 서로의 행동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활한 사회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요. 문화의 공유성으로 인해서 사회 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개인의 형태가 무엇으로? 사회 형태로. 이것이 함께 공유될 때 우리는 문화는 공유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가능하다 원활한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화는 그 개인이 누리는 그만의 문화를 문화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리는 그의 특성, 그의 형태가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될 때 우리는 그것이 문화가 공유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는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 가능성이죠. 보겠습니다. 문화는 공유되는 것이라 하여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생물학적 특정까지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출생 시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문화를 몸에 익히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화는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인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이다. 인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이다. 타고난 것 자체를 문화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출생 후에 개인이 영위하는 사회생활의 맥락 속에서 문화는 습득되는 것이며 문화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전승될 수 있다. 문화는 습득된다. 무엇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학습 가능성이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문화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고여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문화가 유지되고 전승되는 데는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으나 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의 포인트. 그래서 시간과 경과에 따라서 점점 변화한다. 변화.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문화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문화가 서로 접촉하여 서로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여러 세대를 걸쳐서 문화 전수가 되는 거죠. 문화가 전수됨으로써 그 다음 세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속성 여섯 가지 다 중요합니다. 문화는 상호 유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 또 문화는 역사성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것이다. 문화는 상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서로의 문화가 다양함을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문화는 또한 공유성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그 개인의 것이 사회의 가치 함께 공유되어질 때 원활한 사회생활이 가능해지고 문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이 가능하다.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습득되어진 것이며 학습의 과정을 거친다. 문화는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변화하고 또 문화는 전수되어진다.